5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약수와 배수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그럼 한번 앞에 나와있는 문제를 보고 최소공배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8과 12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선택해볼까요? 자 8과 12의 최소공배수에요. 먼저 8의 배수를 써볼까요? 8의 배수 8, 8이, 16, 8, 3, 24, 8, 4, 32, 8, 5, 40 그쵸? 다음 12의 배수를 써볼게요. 12, 24, 36, 48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최소공배수 처음으로 같은 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24네요. 최소공배수는 24가 되겠네요. 자 두번째 20과 30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20의 배수는 20, 40, 60, 80 이렇게 가겠네요. 30의 배수는요. 30, 60, 90, 120 이렇게 가겠죠? 자 최소공배수는 보니까 60이 되겠네요. 네 다음 5와 10의 최소공배수 자 5의 배수는 50, 15, 20이구요. 10의 배수는 10부터 나가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최소공배수가 바로 10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9와 15를 보겠습니다. 9의 배수를 구해볼게요. 9의 배수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9, 5, 4, 15 이렇게 가겠네요. 다음 15의 배수입니다. 15, 30, 45, 60 이렇게 가겠네요. 보니까 45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최소공배수는 45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처음에 나오는 문제 보면 12와 20에 대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12와 2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려면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 봐야 되겠죠. 12는 1 곱하기 12 자 그리고 12는 2 곱하기 6이죠.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이거 외에 다른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20입니다. 20은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20은 2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 20은 4 곱하기 5입니다. 자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소공배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 볼까요? 3 곱하기 4 자 보면 3 곱하기 4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서 네 여기 있죠. 자 이 3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5는 여기 있죠. 자 그 얘기는 3 곱하기 4 한 것과 또 4 곱하기 5를 한 것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12죠. 12 그리고 이거는 네 20이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체를 다 곱한 수는 자 12의 배수 12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2에다가 20을 곱한 거니까요. 12의 배수죠. 반대로 이 전체를 다 곱한 수는 자 20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에 12를 곱한 수니까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설명이에요. 자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자 12의 배수이기도 하고 20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와 20의 공배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곱셈식에서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곱하기 해도 분명히 공배수는 되는데 숫자가 작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4라는 숫자 이거를 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여긴 지금 두 번 곱하게 되어있잖아요. 한 번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4를 하나 뺀다고 했을 때 그러면 3, 4, 12예요. 그렇죠? 12에 5를 곱한 수니까 12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5를 하면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20의 배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20의 공배수예요. 그런데 공배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2라는 최소 공배수 이해가 되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수를 곱한 거에서 공통되게 곱한 수를 빼고 나머지만 곱했을 때 그 다음 값이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고요. 자 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에서 공통된 수를 곱한 거는 빼고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공통으로 곱해지는 걸 한 번만 쓰고 나머지 숫자들을 써서 세수로 곱했을 때 나온 수 이게 12와 20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썼던 방법에서 최소 공배수도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모양 보이죠? 나노셈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 모양 자 이 모양으로 연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2와 20 같이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는 4죠. 4 그래서 여기 4를 썼고요. 4, 3, 10입니다. 그 다음 4, 5, 20이 되죠? 그리고 나서 더 공통으로 나눠지는 수가 없죠? 3과 5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최대 공약수를 배웠을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20과 12와 20의 최대 공약수는 4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계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최소공배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숫자를 다 곱합니다. 자 4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그럼 곱하기 하면 60이라는 최소공배수가 구해지죠? 네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최소공배수를 구하기 가장 쉽습니다. 선생님 경험상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구하고 그리고 최대공약수 구하고 나서 나머지 수를 최대공약수에 곱해주면 최소공배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30과 50을 두 수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30은 1 곱하기 자기 자신 그리고 2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겠죠? 30은 3 곱하기 10 또 5 곱하기 6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0은 1 곱하기 50이구요. 2 곱하기 25 그리고 5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두 수의 곱이 아니라 여러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30은 2 곱하기 15라고 했을 때 15를 또 다른 두 수의 곱으로 쓸 수 있겠죠? 네 3 곱하기 5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30이란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50에서 5 곱하기 11이 있을 때 이 10을 또 둘러다 놓으면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수의 곱을 한 상태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로 나타냈을 때 역시 공통된 공통된 숫자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공통된 숫자 보니까 어떤 거예요? 2 곱하기 5가 두 번 들어갔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죠? 그런 경우에 아예 하나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제외를 시키고 여기 원래 있던 요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과 5는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값이 15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죠. 이게 30과 50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이 방법 첫 번째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눠셈식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거 자리에 안 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한 번 더 써가면서 해볼게요. 써가면서 해볼게요. 30과 50의 최소 공배수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눠셈을 뒤집은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자 30과 50은 둘 다 몇으로 나누어질까요? 짝수니까 둘 다 2로 일단 나눠지겠죠? 자 30은 2로 나누면 2, 1은 2 2, 50 해서 자 30을 2로 나누면 15가 나오죠. 자 50을 2로 나누면 2, 2는 4 2, 50 해서 25가 됩니다. 자 15와 25는 또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몇으로 나눠지나요? 둘 다 둘 다 5로 나눌 수 있겠죠? 5로 그러면 5, 3, 15 5, 5, 25입니다. 자 3과 5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수 2와 5를 곱한 5, 2, 10 이게 뭘까요? 30과 50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여기를 다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만큼은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면 150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는 150이 30과 50의 최소 공배수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거죠. 자 길게 써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이거죠. 여기 곱하기 한 거에서 30이 되는 곱셈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곱하면 30인가요? 네 어떻게 곱하면 30인가요? 3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하면 30이죠. 이게 30이에요. 30에다 5를 곱한 게 150이에요. 그래서 150은 30의 배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30에다 5배 한 거니까. 그쵸? 다음 50을 찾아볼까요? 50은 어떻게 하면 50인가요? 네 이렇게 곱하면 50이죠.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고 거기다 5를 곱하면 50입니다. 그래서 50에 3배를 한 게 150이기 때문에 150은 50의 배수가 맞아요. 즉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150은 자 방법 2번에서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2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네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법에서 자 이 방법에서 봤을 때 2와 5는 30과 50의 공약수죠. 네 두 수 다 두 수 다 2 곱하기 5가 30과 50에는 다 들어가요. 그쵸? 자 한번 방법 1번과 비교해 볼까요? 2 곱하기 5 파란색이 표시되는 거 보이죠? 네 여기서도 2 곱하기 5가 파란색이 표시되는 거 보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2 곱하기 5는 30과 50의 이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항상 공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3과 5를 봐도 여기 보면 3과 5가 남아있죠? 네 이 수들은 그대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서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게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거 27과 63의 배수를 각각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네 27의 배수를 적어보고 63의 배수를 적어서 각각의 배수를 적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영상 멈추고 해보세요. 자 다 구했나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27의 배수 63의 배수고요. 자 27과 63의 공배수는 보면은 아 이거 어려웠죠? 189까지 가야 되네요. 그래서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는 189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27을 두 수의 곱 또는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63을 두 수의 곱 또는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자 요것과 요거예요. 자 이 식에서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식은 어떤 건가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자 3 곱하기 3은 기본적으로 써주고요. 남아있는 수 여기 3이 하나 남아있죠? 앞에 3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7이 남아있죠? 뒤에 7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인 18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나눗셈을 뒤집어서 하는 거죠. 27과 63을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최소 공배수를 이 방법으로 구해봅니다. 자 해볼까요? 자 27과 63 같이 나눠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 3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3 3 9 27 3 2 6 3 1은 3 자 또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있죠? 네 역시 또 한번 3으로 나눠집니다. 3 3 9 3 7 21 3과 7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 있나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곱한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을 하면 됩니다. 어? 위에 우리 곱탱식 쓴 것과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겠네요. 결과는 당연히 189가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3 3으로 나누지 않고요. 한 번에 9로 나눴어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9로 해도 9 3 27 9 7 63 이고요. 더 없죠? 그러면 9 곱하기 3 곱하기 7을 한 189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선생님이 한 방법은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189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와 나머지 수를 곱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난 다음에 공통된 걸 놓고 나머지를 곱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에서 역시 공통된 걸 놓고 나머지 수를 곱해줘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와 이게 약수입니다. 나머지를 곱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선생님은 이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수와 익힘책 28쪽과 29쪽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